강원도 중서부 깊은 산들이 강 하나를 품었습니다. 첩첩 산중 골짜기에서 시작해 쉼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420리 물길 소양강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흘러왔죠. 그 굽이굽이 물길마다 품어 안은 소양강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초음길이 160여 킬로미터 한강과 북한강의 제일 지류인 소양강은 인제에서 발원해 양구와 충천 거쳐 북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수양강 상류에 자리한 인제의 살구미 마을은 강이 만들어준 대표적인 삶터입니다. 오랜 수월 강물이 휘돌아 나가며 모래와 유기물이 쌓여 만들어진 너른 밭은 강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곡식과 열매를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살구미 마을에서 밭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다는 조영훈 할아버지 부부 이른 봄 올해도 누구보다 먼저 감자 파종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해마다 농사 지어온지도 어느덧 55년째 웬만한 농기구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사용할 정도랍니다. 농기구의 이름은 별도로 없고 그렇게 여기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떼죠. 자떼. 여기에서 여기가 35cm니까. 왜 35cm가니까? 이 거리면 크고 작은 게 맞게 나와요. 그렇게 굵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 할아버지만의 지혜입니다. 감자농사와 함께 봄이면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작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압니다. 마는 이렇게 잘라서 심어도 되고요. 눈은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런 데서도 다 나와요. 이거를 심으셔도 되고 이것도 심으셔도 되고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잘라서 심으셔도 이것도 마가 나오고 이것도 다 마가 나오고 배수 잘 되고 유기물 많은 흙이나 모래흙에서 잘 자라는 마. 모래가 물 빠짐 도 좋고 아주 뭐 보다시피 아주 보문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모양도 잘 빠지고 아주 이쁘고 잘 빠져요. 그리고 시장성도 좋고 토양 대부분이 모래흙으로 이루어진 살구미 마을은 마가 자라기에는 최적지입니다. 살구미라는 마을 이름 역시 모래 언덕이라는 사구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작업 끝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살구미의 터전이 내어준 소박한 새참 땅은 늘 땀 흘린 만큼 지것을 넉넉히 내어주었습니다. 여기가 살기가 좋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저 건너 신장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잘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와 보게 되면 좀 다근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사람 살기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옛날부터도 못 사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잘 살고 돈 벌어 가지고 나간다는 동네에 여기가 먹을 것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배 골치 않을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생명을 품은 강이 언제나 함께였기 때문입니다.